자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 해상 운임 이중고를 겪으면서 산업계가 쉽지 않은 상황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해상 운임도 떨어질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어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받지 않을까 또 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망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전체적인 산업계 경제계에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임도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에 또 국제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계속 계속 올라가는 것밖에 없죠. 월급을 재면 다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는 84달러 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주요 금속이라고 기초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금속들도 전부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었었는데 거의 고점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 SCFI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7일 같은 경우에 5109.6을 기록을 하면서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 주에는 5,094로 조금 하락을 했지만 일단 계속 고공행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자재와 물류비가 상승을 하면서 각종 전자제품의 가격, 각종 제품들의 가격들이 인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의 TV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가 작년에 한 2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경우도 계속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폰도 예외 없이 다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올 다음 달이죠. 2월 달에 출시할 갤럭시 S22 같은 경우도 이전 모델보다 100달러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에 출시한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100불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올 만큼 현재 이런 모든 제품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모델 신형 신차가 나올수록 올라간다는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신차의 판매 가격이 30% 정도 올랐습니다. 올린 이유가 각종 프로모션이 줄어들면서 할인율이 줄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도 가격 상승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를 섞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다는 걸 보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좀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담이 기업에 전가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러면 또 개별 기업에 뭔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특히 수익성 악화 관련된 부분이 일부 아마 실적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LG전자가 지금 4분기 실적 임시로 나왔는데 매출은 21조로 20%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21%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걱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상반기 내는 원자재 가격이 강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원자재 관련된 기업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자재 관련돼서 최근에 기초금속, 비금속 관련된 섹터가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원자재 관련 기업을 좀 하기 어렵다 그러면 원자재 관련된 ETF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특히 규모가 큰 ETF 중심으로 아마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추이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